어떻게 됐어? 뭐? 놓쳤어? 이런 멍청한 것들 뭐예요? 어떤 분이 사모님 찾아오셨는데요 오기섭 씨라고 누구? 이 인간이 여기가 어디라고? 기다리라고 했잖아 돈 준다고 지금 당장 죽게 생겼다구요 빨리 처리 안하면 유양원이 넘어간다고 알았어 알았으니까 여기서 사라져 계속 이런 식이면 나 진짜 섭섭해요 까딱 했다간 손요리한테 다 풀어버릴 거야 이 아빠 손주어 팔팔하게 살아있는 채로 내가 데리고 있다고 알았으니까 당장 꺼져 그럼 연락 기다리겠수 엄마 우리 어디 가요? 어 조용한데 홍지원은 상상도 못할 우리 둘만 있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해 엄마 홍지원 홍지원 두 번 다시 네가 내 딸 훔쳐가게 두지 않아 절대로 civilization rain 으 ㅇ 잊 이따 왔드 알